안녕하세요 샘묵골논입니다 오늘 압산에 금속탐지해 가지고 놀러 나왔습니다 탐지하는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탐지하는 모습 1시 4시 5시 여기에 기아 조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있고 신라시대 때 산성 특징은 기아가 있다고 합니다 저 위쪽으로 가는 데는 밑에 흑층이 돼서 좀 무너지고 밑에 여기는 바위가 바위 위에 있어 가지고 축대가 아주 남아 있습니다 산성 이 계절은 추억이 축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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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상 부위인데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상승 안에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전상 부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멋있고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